여러분 안녕하세요. 딱진의 시골집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주말이라서 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창밖을 보니까 길냥이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네요. 왼쪽에 있는 삼색이는 사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제가 사료 대신에 잘 씹을 수 있는 그런 습식사료를 주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숱컷인데 이것도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둘 다 다가오는 겨울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이렇게 둘이 정답게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화단에 제가 오래 만든 화단인데요. 해국 지난번 동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해국이 아직도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후에도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딱지네 시골집이었습니다.